네. 월간 과학.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과학이 하는 말을 듣고 과학이 만드는 세상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월간 과학 첫 시간이죠. 칼럼지기. 원종호 과학과 사람들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뵙다가 한 달에 한 번 뵈려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저희가 또 깊이 있게 좀 다뤄보려고 우리 원종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아. 요즘 과학계는 좀 추운가요? 어떤가요? 따뜻한가요? 뭐 추웠다 따뜻하다 하죠. 항상 그렇듯이. 성과는 전 세계적으로 이것 좀 많이 나오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항상 있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한국과학계는 별로 따뜻하다는 얘기는 별로 안 들리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건 다들 아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또 공대생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의대로 지원을 한다. 이런 보도까지 많이 나와서 이번에 의사를 많이 늘리는 과정에서의 조금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도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다루는 얘기들은 좀 굉장히 저는 다 뉴스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좀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양자컴퓨터 얘기. 야 이거예요. 최근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에 양자컴퓨터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예전에도 양자컴퓨터가 우리나라에 있기는 있다라고 저는 봤는데 좀 다른 건가 봐요 그게. 일단 성능이 엄청 뛰어나니까요. 127큐비트라고 해서 이 개념이 큐비트 개념을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강하고 미국 외에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센 컴퓨터다. 양자컴퓨터 중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정도만 127큐비트 양자컴퓨터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로 들여온 거죠. 그렇군요. 127큐비트가 뭔지는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전에 양자컴퓨터가 뭐냐. 내가 제가 쓰는 노트북 컴퓨터하고는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 이런 궁금증들. 과알못이라고 하죠. 과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과학을 알아도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어렵고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니까요. 양자역학이요. 네. 그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아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0하고 1이진수로 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이진법을 쓰죠. 그렇죠. 이진법을 사용하는 컴퓨터인데 양자컴퓨터는 방금 말씀드린 큐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슈레딩거의 고양이 상자 속의 고양이가 죽었고 동시에 살아있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거나가 아니고 죽고 살아있는 게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개념인데 그런 식으로 여기는 0하고 1하고 0과 1이 동시에 있는 상황 세 가지가 있습니다. 0만 있을 수 있고 1만 있을 수 있고 0하고 1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고요? 중첩이라고 하는 거죠. 고양이처럼.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핵심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저는 대략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기존에 있던 아인슈타인이나 이쪽의 물리학학은 좀 다른 게 양자역학이 그런 거다라고 아주 어설프게 배웠는데 그게 컴퓨터에도 좀 도입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 개념을 컴퓨터에 사용을 하고 이 중첩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 가지고 실제로 계산이 가능한 기계를 만든 거니까 사실은 굉장한 과학적인 기술적인 개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세 개의 상태를 갖게 되기 때문에 비트가 그 비트는 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왜 양자역학 보셨으면 그 얽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양자얽힘이라는 그거는 이제 이쪽의 입자의 상태를 알면 다른 입자 쌍으로 얽혀있는 다른 입자의 상태도 바로 알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요. 우주 반대편에 있더라도 그 입자가. 그 개념을 적용을 해서 이것도 이제 a하고 큐비트 두 개가 얽혀 있다면 a를 측정해서 1이 나오면 b는 자동으로 0이 되고 이런 얽힘 상태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활용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정확한 원리는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긴 해요. 그렇군요. 예전에 우리가 3채 소설 3채 그런 넷플릭스 드라마 3채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외계인들이 지구로 양자컴퓨터 같은 걸 보내 가지고 그게 그런데 이쪽에서 신호를 보내면 이쪽에서 바로 알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약간 그런 건가요 그러면은? 네. 그건 이제 먼 거리의 경우인데 사실 먼 거리의 경우에 대해서는 좀 반박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이 사실 쉽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이제 실현을 해서 지금은 컴퓨터를 만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우리 사실 아무리 빠른 컴퓨터라도 사실은 계산을 하나하나 굉장히 빨리 하는 거거든요. 직렬식으로 하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계산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특정한 문제만 가능하긴 하지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각광을 받는 거죠. 그럼 얼마나 빠른 건 기존 컴퓨터에 비해서 예를 들면은? 이 127큐비트라는 개념이 2에 127승의 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2를 127번 곱하는 거잖아요. 네. 127번 제곱하는 거죠. 제곱 그러니까. 네. 숫자로 쓸 수 없는 수입니다. 이거는. 거의. 이거를 대충 개념을 잡으면 보통의 컴퓨터들 수퍼컴퓨터죠. 수퍼컴퓨터들이 1만 년 정도 걸리는 계산을 몇 분 만에 해낸다. 혹은 1천 년 걸리는 계산을 몇 초만 해낸다. 이런 수준이니까 사실 속도는 완전히 비교가 되지 않고요. 그렇네요. 네. 다만 그냥 우리 컴퓨터 쓰는 것처럼 쓸 수는 없습니다. 게임을 한다거나 게임 만들면 엄청난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버벅여 가지고 제가 제 컴퓨터가 말도 버벅이네요. 그래서 그런 양자 컴퓨터를 그러면 집에다가 다 한 대씩 들어놔가지고 게임도 빨리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오면 좋겠지만 지금은 특수한 계산만 가능하고요. 게다가 이게 관리가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관리가 힘들어요? 네. 둥치도 크지만 일단 냉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냉각이요? 네. 왜 냉각을 해야 돼요? 이 큐비트라는 것이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영의를 개념하고 상당히 다른 거라고 이게 전자 이온 초론조체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소음이나 온도가 조금만 영향을 줘도 그냥 다 깨져버립니다. 이 중첩 상태가.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초저온이 필요한데 영하 269도의 액체 헬륨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 컴퓨터가 작동할 수 하기 위해서는 매우 극저온을 유지를 해야 된다? 네. 주변의 모든 진동도 다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이걸 갖다 쓴다는 것은 사실은 단지 장비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인프라를 설치하는 게 데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에다가 갖다 쓴다는 건 적어도 앞으로도 좀 쓰십 년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하 269도를 집에서 가동 가능하면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 많고요. 돈이 많고. 액체 헬륨 같은 거. 그런데 제가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 저도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가지고 예전에 나왔던 기사를 보니까 약간 상글리에 같이 이렇게 전혀 컴퓨터 모양 같이 안 생겼더라고요. 희한하게 생겼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액체 헬륨에 의해서 냉각이 된 상태로 정말 탑같이 약간 그런 구조로 안쪽은 생긴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구조에다 덩치도 크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우리가 가정이 아니더라도 쉽게 회사에서 갖다 쓴다거나 어디 쓴다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물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정 분야에만 쓸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연세대 송도 캠퍼스는 연세대는 이걸 지금 들여다가 어디다 쓰려고 이걸 들여온 건지 그게 궁금해요. 연구용이라고 봐야죠. 연구용이요. 그럼 앞으로는 어디에 많이 우리가 이런 걸 좀 쓸 수 있을까요 보통 양대 컴퓨터에 가장 각광받는 기능으로는 암호해독 관련 기능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쓰고 있는 패스워드 모든 종류의 패스워드는 사실은 아주 큰 소수들의 곱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 기반으로 소수라는 건 그런데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하나하나 하지 않으면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계산에 아주 능합니다. 양대 컴퓨터가. 예전에 그 아이폰 이렇게 암호 길게 하면 이거 풀려고 하면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 이렇게 아이폰 비번을 굉장히 길게 걸어가지고 27자리였나요? 27자리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걸 외국에다 보냐도 몇 년에 걸려도 안 풀린다라는 건데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이거 금방 볼 수 있나요? 그런데 아이폰이랑 연결하고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양자 컴퓨터가 그러니까 다른 모든 컴퓨터들이 만들어놓은 암호 다른 모든 컴퓨터부터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 컴퓨터들이 만들어놓은 암호는 다 깰 수가 있다는 이론이 되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전 세계의 모든 암호가 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그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그 답을 밝혀내면 전 세계의 모든 암호가 다 깨지는 거예요. 미국방송이든 뭐든 다 깨지는 거죠. 그런 식의 패스워드를 쓰는 데는 다 깨진다 그러니까 상체 기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예. 상체 기능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rsa 암호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죠. 굉장히 좀 걱정되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 현실이 된 건 아니니까 이게. 반대로 이걸로 암호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또 이제. 아 그렇군요. 이게 바이오 분야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이게. 바이오 쪽도 되게 현실적인 부분인데 양자 컴퓨터가 분자 수준에서 아주 복잡한 화학 반응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개념으로는 그런 게 복잡하긴 쉽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단백질 부분이라든가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사실은 사람이 하면 수천 년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계산들이에요. 그런 것도 몇 년 1년 이 정도면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종류의 이제 화학 반응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양자 컴퓨터가 아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더 기대를 해볼 만한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오히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전에 우리나라 슈퍼 컴퓨터 유지되던 게 전기세가 없어가지고 가동을 멈춘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양자 컴퓨터는 좀 그런 비용 문제 없이 좀 잘 가동됐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손정이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ASI가 10년 이내 실현될 것이다. AI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ASI 이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아티피셜 슈퍼 인테리전스의 줄임말이라 초인공지능. 아 슈퍼. 네. 슈퍼입니다. 수가. 이거는 이제 일단 범용 인공지능이나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말하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범용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하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좁은 범위의 작업만을 수행하잖아요. 말하는 컴퓨터는 말하는 거고 AI는 그림 그리는 AI는 그림 그리는 거고 이런 식인데 그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AI를 범용 인공지능 혹은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하고요. 그게 인간과 매우 비슷한 지능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거는 원래 10년 후 얘기하다가 요즘은 3년 후에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잠깐만 제가 궁금한 게 아직 이게 나온 건 아니죠?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 3년 후 정도 요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0년 얘기하다가 올해 3년으로 줄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약간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가진 영화들을 많이 봤잖아요. 인공지능이 갑자기 이게 자각을 해 가지고 사람보다 뛰어나 가지고 세계정복을 하고 오히려 인류가 인류의 위협이 되니까 인류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예를 들면 스카이넷 같이 터미널에서 갑자기 핵전쟁이 일으키고 그런 거기에서 묘사되는 게 다 이게 슈퍼인공지능인 건가요? 그렇죠. 범용인공지능이 아주 발전하면 슈퍼인공지능이 되는 건데 초인공지능이 되는 건데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인공지능이고요. 어느 정도 넘어서냐 하면 이론적으로 iq를 생각을 하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수천에서 수십만까지 봅니다. 초인공지능은. 그러니까 인간지능의 몇 천배 몇만 배 수준에 이르는 지능을 가진 그런 기계가 손정희 회장이 10년대로 나올 거다라고 10월달에 얘기를 한 거죠. 약간 저는 비관론자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매우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저는 현실이 될 거라고 그대 영화를 볼 때는 매트릭스라든지 터미네이터라든지 이런 거가 현실이 될 거라고 별로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10년 이내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누가 통제하죠?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초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지능이 높기도 높지만 스스로 계속 발전을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똑똑해질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인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발상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인간이의 두뇌로 과연 얘를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지금 심각하게 사실 대두가 되고 있고 미국 정부라든가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이건 무슨 좀 제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지성적인 걸 좀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인공지능에다가 지성을 넣어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단지 높은 지능이 아니라 좀 포괄적인 지성. 인간이 지성인 하고 말할 때 쓰는 양심이라든가 세상에 대한 이해라든가 세상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무슨 이렇게 양심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산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인간보다 효율적인 칼큘레이팅 그러니까 계산기나 마찬가지인데 지성을 갖는다라는 거는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계가 지성을 갖는다라는 건? 손정희 회장이 사실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대원 측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 알고리즘을 짜 넣어야죠 결국은. 그것도 알고리즘을 넣어야 되는군요? 네. 그런 거죠.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이걸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경고 메시지 같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asi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 일반인의 10년 이내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목도식의 사실이라면 이제 목도로 하게 될 텐데 무슨 변화가 우리 인간 사회에는 좀 생길까요? 증기기관이 등장한 것 이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개발자들 중에는 불의 발견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의 발견이요? 그 정도로 변한다. 그 정도로 변할 것이다. 세상이 모든 것이 자동화되면서 우리가 풀지 못했던 온갖 오래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거창하게 말하면 세계 평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기후변화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까지 좀 풀어내기 하려는 그런 야심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겠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위험성들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그전에 망할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아이언맨 같은 자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긍정적인 것만 봐서 그러는데 터미네토에 스카이넥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게 너무 위험한 거를 우리가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시고요. 판도라의 상자에서 뭐가 나왔는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하고 길을 들일 것인지가 앞으로 숙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용 핵융합발전소 소식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은데 핵융합발전소. 이게 일단 핵융합이 뭐죠? 보통은 이제 핵발전소 하면 핵이 동위원소를 통해서 이용해가지고 핵이 분열을 해가지고 하는 게 핵분열 발전소잖아요. 핵발전소라고 하면 원자력발전소 핵발전소인데 핵융합발전소는 제가 잘 몰라서. 핵융합은 원자액을 두 개를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데 보통 이제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융합시켜서 헬륨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또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열을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하자 이런 개념이고요. 잘 되면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좋은 기술인데 지금까지 안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초고온을 만들어야 되는데 융합을 시키려면 핵융합을. 초고온이요? 네. 얼마나 고온인가요? 1억도 이상을 만들어야 돼요. 1억도요? 그러니까 1억도에 안 녹는 물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그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이 핵융합로 안에서 벽에 닿으면 벽이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공중에 띄워놔야 됩니다. 띄워놓는데 자석이 필요한 거죠. 전화를 걸어서 공중에 띄워서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바로 초전도 자석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초전도체? 네. 초전도 자석. 그렇죠.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 기술진이 만들어서 영국에서 만드는 핵융합발전소에다가 쓰겠다는 그런 발표가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기술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이런 초전조체 기술도 지금 뛰어나군요. 그런데 1억 도면 그냥 태양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태양도 이제 태양 내부 온도에 가까운 거니까 말도 안 되게 뜨거운 거고 실제로 원리도 태양하고 거의 똑같고요. 그런데 이 온도를 유지를 하려면 초전도 자석을 써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상온 초전도체 이런 걸 만든다고 못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만들었다고 했다가 다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밝혀져서. 우리나라에서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그렇게 주장했다가 최근에 쫓겨난 교수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석은 지금 고온 초전도 자석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한국에서 만드는 지금 이 기술은. 그런데 고온이 말이 고온이지 실제로 고온이 아니고 영하 100도 수준. 아 영하 100도요? 네. 왜냐하면 기존의 초전도 자석은 아까 영하 260도 이하에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영하 100도만 해도 고온이 되는 거죠. 이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영국에서 이제 2035년까지 이거를 상용화하겠다. 해교감 론을 만들어서 이런 아주 뭐랄까 굉장히 놀랍게 빠른 그런 발표를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기술도 쓰인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과연 될 것인지라는 그런 궁금증도 좀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기온 나오는 게 영하 269도 액체 헬륨 영하 100도 저한테는 좀 초현실적인 기온들 1억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핵융합이라는 게 핵분열보다도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더 많이 나오고 핵분열과 달리 이제 방사능이라든지 그런 게 거의 없고요. 핵폐그밀도 안 나오고 탄소 당연히 안 나오고 그래서 만약 잘 되면 어마어마한 이것도 거의 아까 ai 준할 정도로 asi 준할 정도로 우리 사는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냉정하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제 지금 연구는 사실 2050년까지 발전소를 만들어서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해보자라는 개념이라서 연구군은 2035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학자들의 관점은 2035년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2050년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보수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결국은 뭐 되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사실 에너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로 에너지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꼭 제 살아 상전에는 꼭 되어야 됩니다. 꼭 되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제 눈으로 목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감 칼럼 월간과 원종호 대표님과 함께 놓쳐서 안 돼 과학계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